스김 씨한테는 어떤 마음인 겁니까? 솔직히 솔직히 나쁘진 않죠. 아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럴 수 있어 진짜. 아 진짜 이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. 이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. 뭐야. 더 웃기 전에 돌아와요. 빨리 빨리 웃으세요. 정말 나 미치겠어.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. 오래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채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.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. 왜 난 고민할지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. 나는 문을 잘 모르겠다고 라고 생각했는데. 내가 외우는 소유가 정보 확실해. 아름다운 불이 불이 바. 매주서유에는 미스에 뿌려. 아름다운 불이 불이 바. 아름다운 불이 불이 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